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야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야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문을 열긴 했는데 아직은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적은 수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한 20여 분 산부예배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 같은데 함께 주의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죠? 선부는 그렇게 어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1, 2부 때는 등화관제 훈련하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윤 선생님 아시죠? 모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날이 때도 아직 모르시는구나 이게 72년도에 생겨가지고 90년도에 없어진 민방위 훈련입니다 불을 가린다라고 한 거거든요 북한이 전투기로 서울이나 대한민국을 공격한다고 하면 불을 켜진 집이 위치가 노출되니까 폭격이 편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민방위 훈련을 완전히 빛을 가려버리는 창문을 검은 천으로 막아버리고 등불을 끄는 그런 훈련입니다 1차 대전 이후로 시작된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전력이 모자랐어요 대한민국의 전력이 모자라서 그 전력을 산업시설로 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시의 불을 다 꺼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끝나고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지방에서는 굳이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광원의 불을 일시 다 꺼버리고 폭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렸다고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는데 광화문에서 폭죽을 터뜨려가지고 전투가 날아갔다니는 가상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을 싹 꺼버린 88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경제 규모도 달라지고 집값이 뛰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전력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본 자료에는 민방위 법에는 있어요 훈련을 아직도 할 수는 있는데 그 90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시상을 벌어지면 아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불권라도 상관없잖아요 야식용이라는 장비가 있고 네이더가 있어가지고 없어도 그냥 전투기가 알아서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포탄을 쏴버리는 입장이니까 1차 대전 때의 잔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등화관적 훈련입니다 창문, 창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또 은유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좀 더 나를 넓게 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창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숨기고 감추고 외부로부터 우리 가정을 혹은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문이라고 하는 메타포 소재인데 오늘 보면 그 창문을 소재로 해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단일 6장과 5장은 5장 30절과 31절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30절과 31절의 6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어디 갔지 그러는데 구절 수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나누냐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여러분은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62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메네메네데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벨사살왕에게 게시한 거죠 너를 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못 미친다 그래서 너를 폐위시키고 내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네메네데길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날 밤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62살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가 누구냐 일부 예배 끝나고도 학적으로 궁금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장롱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그럼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사실은 일반 역사 속에 다리오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역사서냐 아니면 풍자냐라는 그런 질문까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왕들은 이름은 하나만 쓰지 않아요 저도 그건 다 몰라요 역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세종대왕 그 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싹 줄여가지고 우리가 세종대왕 하는 거예요 좋다는 이름은 다 붙여 놓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서유한 무거로 쫑쫑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임이 길어요 그 중에 두 글자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은 왕은 고귀한 사람일수록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역사서 책 속에 있는 게 있고 또 그냥 부르는 이름이 있고 우리도 그렇죠? 호적상 이름이 있고 불리우는 이름이 있고 쓰는 이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다리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저 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임명한 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개시를 받고 주제답게 빠져버려요 이 나라 망하게 생겼구나 망하는 거구나 그리고 음주가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아하수에로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들어가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벨사살을 죽이고 정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죠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라 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려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세세가 싹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중국이 이 땅을 지배한다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아하수에로가 그 벨사살을 죽여요 그런데 그 선봉에 서서 밀고 나간 군사 쿠데타를 끌고 나간 선봉대 대장이 누구냐? 다리오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 다리오를 분봉왕격으로 네가 여기를 다시려라 그 땅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120개 도라고 해요 120개의 고위공직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에스도에 보면 127개라고 나오는 그 도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격 우리로 치면 도지사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벨사살 이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아니고 새로운 민족에 의한 나라가 태동을 하는 역사의 격변기를 기록한 것이 6장 1절입니다 다리오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만 바뀌어도 장관급은 싹 교체를 시켰지요 나와 코드가 맞는 코드 인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람 바꿔야지요 1945년 8월 14일까지 이 땅을 관리하던 정치인들이 친일파로 몰라면서 싹 물러나고 8월 15일 이후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행정부만 바뀌어도 그러는데 같은 땅 안에서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도지사급 고위공직자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나가버리고 새로 다리오가 끌고 온 사람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각 성의 성주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120명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 이 사람이 제일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세운 게 누구예요? 80세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80세예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살의 다니엘을 그 3정승 중에 제일 위 영상자리에 총리에 세우는 일 그것이 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설명했지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해방 그날 이후에 친일파는 싹 몰아내고 새로 섰잖아요 그런데 친일파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다시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세운다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벨사살 때의 총리하던 사람을 정부가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시키려는 거예요 총리 중에 최고 위치에 두는 거예요 다리오 때의 세워진 나라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란이요 현재 지도에서 이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단군신화 생각하듯 굉장히 떠받드는 나라예요 옛날 영광을 차지하자 회복하자라고 할 때는 이때를 생각할 만큼 아랍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아랍인들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총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건강한 유아파 유대인이 아니고 포로 출신의 유대인 최고 정치인이 채끝발이 있는 정치인이 꼬리패가 하나 붙었는데 아랍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포로 출신이 80노인이 우리나라의 총행정 책임자가 돼버린 그럼 얼마나 말을 많이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쳐서 인사청문회도 올려놓으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니엘의 인생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순간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80년 동안 다니엘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계속 공격받으면서 계속 그 입지가 불안불안하면서 그러면 그런 다니엘은 그 모함과 고발 속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에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책이 다니엘소입니다 그럼 그 기본 키워드가 뭐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그 힘든 80인생을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마음이 민첩했대요 행동이 민첩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5장 14절에 가니까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이방 왕이 단일을 바라보면서 벨사살이 단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었는데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이방 왕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해서 총리로 기용을 하긴 했는데 보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들의 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다니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성령에게 붙들려 있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 말을 6장 3절에서는 민첩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풀어놓은 거를 다르게 풀어놓은 거예요 한글로 풀어놓을 때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 성령에게 붙들려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 벨사살도 인정했지만 젊은 시설부터 노년까지 10대 포로로 끌려와서 80노년이 되어 총리 생활하는 그 순간까지 늘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중심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던 사람 그것이 인생의 키워드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다니엘만 잘했으면 그냥 그 사람 옛날에 그랬어 그리고 동화책 속에 남겨놓으면 되는데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3000년이 됐건 지금이 되었건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키워드는 다니엘처럼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다니엘은 장소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파벌론에 끌려와서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포로지요 총리라고 할지라도 늘 그에게는 꼬리표가 있어요 저 포로 출신 우리하고는 조금 얼굴 다른 유태인 출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총리여도 활동에 제약이 있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재로 굳건하게 하려면 살아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영상이어도요 왕에게 잘 보여야지요 그래야 정성인 입재가 든든해집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벨사살 눈에 잘 들어서 다니엘 눈에 잘 들어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주제의 머리가 좀 더 탁월해서 초능력에 있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그랬다라고 성경을 적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장교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훈육관들이 해요 전쟁 나면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 나면 저는 대한민국 공산에 되는 걸 죽었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전쟁 나면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제일 먼저 숙청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배운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머리가 얼마나 슬겼어요? 그리고 소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그 사람들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군대 와가지고 병사가 아니고 장교됐던 사람들 그리고 장교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넘어가요? 대학 출신의 장교의 기독교인의 우두머리 목사예요 그럼 공산화되면 여러분도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죽었다 깨두시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따져서 공산주의자들이 빨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뽑아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 신앙은 적당히 어우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벨사살 정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 고위공직자였어요 그가 다리오 왕 때 또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다시 총리가 되었을까요?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최고 행정책임자였던 다니엘을 어떻게 기용했을까요? 다니엘은 저 뒤에도 나오지만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벨사살에게도 충성했고 다리오에게도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공직자로서의 자리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왠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직장도 마음에 따라서 쉽게 옮기기도 하고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충성한다는 것이 조금 낯선 단어일지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데 항정책 세우면 꼭 밑에 쓰는 말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기분 좋게 급해 받아들고 집으로 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쉬워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고 얼마나 옆에서 그냥 꼼짝꼼짝 사람들 흔드는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왕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 땅 안에서도 포로된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충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다니엘처럼 너희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못 나오니까 시간이 안 돼서 어려워서 안 하다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안 하다 하는 것 목사도 힘듭니다 새벽 기도 몇 주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 첫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온몸이 뻐근해요 눈은 떠서 새벽 기도 하던 것하고 다시 나오는 것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맘먹고 교회 한 두 주만 안 나와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도 말고 그냥 아예 맘먹고 예배를 끊어보세요 두 주 후에 다시 예배드리려고 해보세요 그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좋은 습관 들이는 건 한참 걸려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요 딱 3일만 지나면 나한테 완전히 체득됩니다 그게 악한 습관이에요 예,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청년 시설부터 80노인까지 그 기도하는 삶을 습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배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렸기에 다니엘이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께 붙들렸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에 이끌려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언제요? 육장을 탁 펴고 보니까 정권이 바뀐 바로 그때 그럼 정권이 바뀌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무리 왕도 뒤에서는 뒷담화하지요 아무리 대통령도 뒤에서는 뒷담화해요 근데 정작 그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인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두가 줄서기 경쟁하고 있던 그때의 왕의 칭내에 반파됐던 바로 그때의 다니엘은 누구를 향해서요? 내가 유일하게 충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리오가 아부하는 신하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늘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오에게 굽신 그리는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처한 환경과 사람을 보며 감사한다 나라 지키지 못해서 폐망한 유대인이라고 원망하다 죽을 수 있지요 80년 기도 해도 나라 회복은커녕 아직 고국을 돌아가볼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우리 실향민들이 휴전선 앞에 가서 휴전선 거두어주세요 기도하다 기도하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2세대가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척척선을 안 거두어주세요 그럼 그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한 거예요 우리 기도를 평생 해도 안 들어주세요 고향 땅 한번 밟아오게 하자는데 그것도 못해주세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설교 후에 불을 찬송이지만 이전보다 더욱 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예요 80이 되어도 밟아보지 못할 예루살렘 땅이라면 내 평생에 예루살렘 밟아보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수 있어요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땅을 밟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었던 유대인의 선통을 다 포기하고 바벨로 혼화되어진 이 삶을 다시 유대식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지만 이 이방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열방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화상을 켜놓고 방송을 깔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을 구별하고 여러분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열어놓은 그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풍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앉은 이 방석을 내가 지금 앉은 이 의자를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 창문은 보란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은 원수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영적으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가로막고자 하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억압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방 땅 이곳에서라도 내가 창문을 열고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모습 보고하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귀를 향해서 다리오의 시화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창가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 계신다 너희가 보고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선전포고하는 것 그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는 대적을 향해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묶으려고 해도 건물에 구속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안교회 건물에 구속당하고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편지에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문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방석 위에서 영적인 창문을 열고 집에 창문을 열고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찬송 소리가 밖으로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의 사례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영적 사례들에 선전포고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는다라고 하면 유년부 아이들은 어떤 장면을 생각할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게 유년부 수준의 성경 묵상이에요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만 좋아해요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자굴만 있는 게 아니고 풀무웃불도 있었고요 7장 이후에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 중심 키워드를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은 굉장히 구절이 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네 개 어떤 분은 열 개로도 나누는데 세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다 두 번째는 자기 방 위층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다 세 번째는 그것도 하루에 세 번씩 무수불을 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세 구절 세계로 나누는 구절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고소당할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라 한 국가의 총리입니다 그럼 왕이 신하들에게 소화했건 뭐 했건 거기 도장친 것도 알잖아요 한 달 동안은 나한테 절해라 한 달만 참으면 돼요 한 달만 눈 딱 감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달 뒤에 다시 기도할 거잖아요 내가 신앙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잠깐 이 때를 맞추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땅에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보금화율이 높고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어느 곳에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으냐 그 지역에 순교자가 있으면 보금화율이 훨씬 높아요 상대적으로 순교자가 없는 땅 보금화율이 낮습니다 하나님은 보금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피값을 기억하고 계세요 보금이 그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 험신하고 수거하고 애쓰고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보금화율이 높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자고래 내일 던져진다고 해도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동굴 들어가서 입에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에 소득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 왔지요 분단 70년이 넘어가도 오늘 이 아침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입을 뒤집어쓰고 밖으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땅을 군대하게 해달라고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맥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 숨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중요한 신앙이지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총리쯤 되니까 2층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평민들은 1층집을 사는데 총리는 2층집을 살아요 그리고 위에는 환기로 해서 창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창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이슬람 신자들이 지금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방석에 메카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있어요 이슬람 방석에 보면 그럼 그쪽으로 엎드려서 기도한대요 우연히 그 방석을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남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지 메카 쪽을 딱 가리켜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 너희가 바친 이 성전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런데 너희가 범주해서 이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세게 갑자기 흩어졌을 때에 흩어진 그곳에서 스스로 누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있게 신뢰하기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아직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해방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포로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 예수일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창문도 열었고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 열고 총리라는 사람이 가려오가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구절 다니엘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무릎 꿇고 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80년 동안 기도해도 아직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 고국에 돌아가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나는 이러다가 80인생 여기서 끝나고 포로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발 내 자손만큼은 우리 고국 땅에 돌아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명절때가 되면 실향민들이 철책선 앞에 가서 저 이복을 바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예루살렘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나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 봐줘 자랑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절박함 속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끌려와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극률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청년 시절 끌려올 때부터 80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 인생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 가지고 습관을 따라서 주님의 회복하실 때까지 내 일생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음 때에 혹 우리가 고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정한 시한이 끝나면 우리 돌아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 무릎 꿇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키워드이고 오늘 다니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경외심이 사라지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창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각자 앉은 자리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예배 들으며 변해야 될 사람은 창밖에 앉아있는 저 원수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이 말씀을 3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만 너 잘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책 속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대안공동체까지도 공동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 고백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 책을 기록하고 읽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안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영적 선언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의 영적 승리의 그 계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창문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었고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드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극료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